이번에는 이제 또 뭐 역시나 김준성과 전태풍 선수의 매치업. 그리고 지금 매치업 봤을 때는 이현승, 이현석 형제끼리 지금. 그렇네요. 그렇네요. 아, 바뀌네요. 김준성 선수가 이현승 선수가. 이현승 선수가 이현석 선수가. 그렇네요. 예. 이야, 김준성 선수. 이동준이 쏩니다. 아, 안 들어갔어요. 오, 전태풍. 골밑에서 이동준의 대장. 정희원 멋진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예, 훌륭한 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이동준. 아, 이현석도. 맞습니다. 전태풍 이동준에게 이동준 득점 인점 마치. 아, 이현석 빠르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서 볼을 잡았거든요. 예, 연통 공격이 돼버렸어요. 전태풍 올라갑니다. 아, 완벽한 축제. 이야. 이현석. 장문호 쪽으로 득점 성공. 이야, 덕적이탭니다. 예. 이현석. 이야, 덕적이탭니다. 정말 지금 직접 골파하는 김준성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허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점수 차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박상권의 득점 18대9까지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전태풍이 두 점을 만들어내면서 8초 7초 남아있습니다 이동준 정의원 쪽으로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되는군요 최종 스코어 19대11입니다 서울 SK가 한솔레미콘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천만원이 주어지는군요